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뭘 하죠? 네, 예린의 마켓뷰를 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 있는 이분은요? 네, 저는 서울경제디센터 도예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몇 번째에서 하고 있죠, 지금? 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아무튼 간에 서울경제디센터와 블록미디어와의 퓨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지난주부터 했던 것처럼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예리 기자가 준비한 마켓뷰를 한번 덱스 있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영참이님 안녕하시고요. 빅비티스님 어서 오거라인가요? 어서 오거라. 어서 오거.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전부터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뉴스 보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히트작 같은 그런 뉴스. 맞아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죠? 네,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은 예전에 그 애플, 애플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21세기판 그런 느낌을 보는. 맞아요.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니까 저도 진짜 뭔가 영화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샘올트먼 얘기와 함께 샘올트먼이 챗GPT 말고 만든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뭔가요? 월드코인이죠. 제가 얘기할 겁니다. 네, 월드코인은 이따가 도예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기사를 좀 보면요. 이 밑에 저희가 이제 작성한 기사를 보면 오픈 AI가 지금 이사회와 그리고 이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개발을 하고 거기서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 챗GPT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AI라는 것이 공익 목적에 맞게 선한 목적에 맞게 착하게 커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픈 AI는 맞습니다. 2015년도에 일론 머스크랑 이 샘올트먼이 약간 비영리 단체로 만든 거죠. 처음에는. 네, 그런 내용이 됐고. 또 SEC가 이제 크라켄 거래소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네, 기소를 했죠. 그렇죠. 미등록증권을 거래했다. 그래서 대량의 수익을 얻었다. 결국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네, 이거 지금 코인베이스, 네, 올해 5월, 올해 6월이었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SEC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제 6개월 후에 또 SEC가 크라켄에도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 제목이 재밌네요. 리플은 없다. 그러니까 리플이, 리플도 지금 SEC가 미등록증권이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막상 소송 문건에는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짚어두신 거죠? 지금 뭐 거래소에 대한 소송권에서 19개 증권형 코인을 일일이 열고 했는데 여기서 또 XRP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XRP 가지신 분들이 환호를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아직은 또 이게 현재 진행형인 소송권이 또 XRP의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얘기를 또 오늘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이제 밀레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이 뜻은 뭐냐? 이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분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최소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서 후보 시절에 이제 연설을 할 때 중앙은행을 때려치고 폐소화를 폐기를 하고 미국 달러화를 우리나라의 기축통화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방송국, 은행, 모든 것들을 다 민영화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다만 현실적인 내용은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메시국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피곤한 시간이 좀 다가올 수 있겠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폐소화를 폐지한다. 라는 공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중앙은행을 없애고 미국 달러화에 본인들의 자산을 폐기하겠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준비한 소식에서 다룰 텐데 그런 아르헨티나의 약간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런 뉴스를 보시면 아 왜 이렇게 지금 이런 후보가 당선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경제 자신 있습니까? 아 제가 중남미 전문가를 한 때 꿈꿨습니다. 그래서 서우선문학과 나왔잖아요. 그리고 연계 전공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학을 공부를 했지만 물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조금은 더 알고는 있습니다. 몰라. 몰라. 네, 좋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이야기 잠시 뒤에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하나의 공지문을 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들, 특히 뭐 거래소겠죠. 영업을 때려치기는 한 달 전에는 얘기를 해라. 물론 우리가 회사를 때려치기 전에 한 달 전에 얘기하는 게 모든 계약서에도 보통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에는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아마 최근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폐업을 좀 줄줄이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명 계좌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명 계좌를 하면 실명 계좌가 있어야지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가 아시다시피 국내에 5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비코가 광주은행이랑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실명 계좌 받았으니 원화 거래소로 전환할게요 라고 신청을 했지만 금융당국이 오히려 신고 불수리하고 벌금을 엄청 많이 이제 과세를 뭐라 하죠? 부과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원화가 뚫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특금법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으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비코가 불수리되는 걸 보면서 희망이 없다. 네, 이제 약간 계속 사업을 영유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면서 이제 지금 이미 얼마 전에 캐셔레스트가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거래소들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아마 금융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시점에 저런 보도 자료를 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아,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행위라든지 그 커뮤니티에서 지탄받을 만한 문제적인 그런 거래들이 있었던 것은 맞기도 합니다. 어떤 거래소에서는. 그럼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무슨 인증을 받고 보안인증을 받고 서버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전환해보려는 한 발자국적으로 나가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회사 문을 닫는. 그런데 문을 닫을 때 너무 급하게 닫는 느낌도 있으니까 이런 공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제가 사실 저는 제가 이 업계를 19년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금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요건은 너무합니다. 혹은 이거는 좀 뭐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봐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봐왔고 치대를 해왔고 그 실무자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이 상황이 온 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생존할 수 있는 길을 규제 내에서 찾아주는 것도 당국으로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디센터 기사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마 요건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거래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거기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많겠지만 어떤 말씀이신가요?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거래량이에요.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원화로 거래가 안 되고 코인으로 밖에 거래 뭐 BTC마켓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세상 시세와 달라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업계에서 나왔던 얘기는 블리쉬 거래소라는 블리쉬라는 거래소가 코인데스크의 본사죠. 우리나라에도 코인데스크 코리아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만 코인데스크 US 본사 지분을 100% 현빵으로 인수했다. 이게 원래 코인데스크가 이제 원래는 디지털 커런식으로 아 그럼요. DCG 그룹이라고 굉장히 업계에서 자명한 그룹이었고 많은 곳에 투자를 해서 영향력이 상당했는데 여기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ETF와 GBTC 펀드를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기의 모회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DCG가 네. 그런데 말씀하세요. 말씀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FTX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DCG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죠. 지금 우리나라 고팍스에 고파의 예치금 상환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이 DCG 그룹 산하에 그 그룹 이름이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제네시스 캐피털이요? 맞습니다. 네. 제네시스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고파의 이자가 미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FTX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재미있는 것은 DCG와 제네시스는 서로 또 소송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송인가요? 그 안에서의 이제 빚을 탕감하고 보존해주기 위한 작업들을 내부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서로 이제 위험에 빠지기 상황에서 네. 이제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자회사고 뭐고 오회사고 없다. 영향이 FTX 사태가 타격을 업계에 상당히 많이 주긴 했습니다. 이제 1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인데스크가 현금으로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디스크즈 그룹도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겠죠. 매각을 했고 그리고 블리쉬라는 회사는 이제 앞으로는 인수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편집권은 보장하겠다. 이것은 이제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뭐 최근에 더블록이라는 이제 미국의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던 매체도 중국계 이제 포사이드 벤처스라는 포사이트 벤처스라는 중국계의 이제 벤처 캐피탈의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런 게 많아요. 네. 해외에서는 이제 크립토 관련된 미디어가 이제 매각되고 손이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느끼기에는 이게 쪼그라드는 쪽으로 매각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판이 커질 때에 이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고 있습니다. 오 좋죠. 그 이렇게 언론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코인마켓캡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물론 투명하겠지만 또 이제 일각에서는 좀 바이낸스에 유리하게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이터 어떤 정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업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네. 특히 이제 FTX 무너질 때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언론의 기사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크립토 업체들이나 이제 큰손들은 물론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만 미디어를 갖는 것이 소원인 업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뉴스스러운 것들을 하고 싶어요. 산업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그렇죠. 건설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건설사들이요? 그럼 너무 언론 얘기를 하니까 언론의 자유 지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디센터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 디센터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맨 처음 보면서 제가 눌러드릴게요. 아 네. 저 메인에 뜬 기사는 뭘 눌러드릴까요? 자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저만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지금 한국게임학회 저 기사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게임학회의 이제 위정현 위원장 위원장님이 장현국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네. 두 분이 지금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위정현 학회장님은 그 P2E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되고 이제 NFT를 활용한 게임도 안 되고 그런 관점에서 위메이드도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 와중에 또 어떤 위메이드에 최근에 이제 유통량 논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장현국 대표가 얼마 전에 지스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콕 집어서 저격을 하시면서 두 분의 여기 이제 써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면 위메이드가 위메이드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썰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게 근거 없는 주장이며 위정현 한국게임 학회장은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대표가 한 말입니다. 위정현 위원장이 위메이드가 정치권에 로비를 하면서 P2E를 하게 됐다. 양지하 아직 지금 국내에서는 P2E가 안 되는데 위메이드가 이런 정치권에 어떤 이렇게 로비를 했고 그 와중에 위믹스 코인을 줬다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고 아직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의혹 제기를 막 하니까 장현국 대표가 그거 사실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소송을 걸었고 그러니까 이제 위정현 학회장님은 내가 그 다른 정치권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학문 테러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사실 저는 재밌긴 한데 이렇게 그냥 싸우는 거는 그냥 법정에서 싸우면 좋겠어요. 너무 이 기사가 내용이 많은 거는 좋아. 근데 가시입성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 그죠. 맞아요. 사실 이게 건전한 문의가 되려면 왜 P2E 게임이 나쁘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 논리는 무엇이며 그러면은 왜 해외에서는 P2E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금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P2E가 어쩌고 그리고 이제 장용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가 왜 괜찮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정치 로비설 이런 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사실 김남국 의원 무소섭 김남군 의원 사태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고 이걸 설명하는 곳은 없고 에어드롭을 되는데 이게 이것은 이제 저희가 팩트 그런 식으로 기사에 썼죠. 그렇게 한 게 있어서 네. 뭐 정치인들을 저희가 카바칠거나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나 확실히 대중과 이 업계와의 인식 차이는 아 맞습니다. 이런 논란이 자꾸 커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으니 약간 건전한 논의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스타 네트워크의 쏟다 왓따나베 대표를 인터뷰를 하고 저 영상에서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영어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레잇 땡큐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 괴리가 있었대요. 2021년까지 네. 그러다가 쏟다 왓따나베 문제라는 게 세금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음 뭐냐면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30%를 때려버리고 예를 들어 코인을 발행을 하기만 했어. 그런데 거기다가 가격을 곱해갖고 예를 들어 10억개 했어. 네. 거기다가 아직 뭐 시액 수련은 거래소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발행만 했는데 거기다가 가격을 곱해갖고 30%를 때리니까 스타트업이 스타트를 하겠습니까? 너무 그래서 이 아스타 네트워크가 어 싱가포르로 이주를 가버려요. 어 싱가포르가 본사입니다. 아 그러면서 그러면은 괜찮은 1등 기업이었던 아스타가 떠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1등이 가버리는데 밑에 있는 그 블록체인을 꿈꾸는 일본의 청년들이 기업가들이 일을 일본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떠나겠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두바이 가고 싱가포르 가고 홍콩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픽싱해야겠다라고 한 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일본 웹3 산업정책인데 그래서 이제 소타 와타나베 플라 프로블럼 이라는 게 이제 해결이 된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뭔가 사태가 있었을 때에 자정하려는 그런 제도권에 정치권에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거 정확히 정말 지적해 주신 게 너무 안 좋게만 보기보다는 좀 이 산업이 어떤 점이 긍정적인지 그리고 왜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웹3 웹3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저는 긍정적일 필요도 없다고 봐요.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식이 긍정적일 필요는 없어. 대신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산업이 그냥 존재하는 거 자체만 해줘도 한국에서는 땡큐일 것 같아요. 저 거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이번에 7월 달에 유럽 집행위원회 고모님 또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터뷰를 한 2시간 하면서 마지막에 너무 감명받았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담배 피우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흡연 너무 싫어하고 진짜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만 봐도 정말 싫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를 부정할 수 있냐 그러니까 흡연과 관련된 법을 만드는 거고 이걸 제도권으로 놓는 거다. 도박? 나 너무 도박 싫어하지만 그래도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딱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가상자산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를 떠나서 정말 실제하는 산업인 만큼 이제는 관련된 법을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죠. 저희도 이제 분명히 항상 느낍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젊은 보좌관 분들은 코인 잘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의 모든 정책들이 발휘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블록체인 기술을 몰라도 돼. 그리고 웹3가 어쩌고 디파이가 어쩌고 몰라도 돼요. 근데 대신에 코인마켓이 이 정도로 형성돼 있고 이 정도의 이용자들이 이 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너무 그게 인식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비판 기사를 썼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과학기술 그 여기서 과기부에서 지난주에 블록체인 산업 지능주간 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오는 기업 부스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예 부스 신청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은 들어오면 안 된다. 신청서가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거 하나번 왜 드려야 되지? 신청서 종이가 있으면 신청서에 보통 이렇게 무슨 뭘로 신청하겠다 쓰잖아요. 너무 얼굴이네. 그러면 가운데 빨간 글씨로 네. 가상자산 관련된 것은 참여 금지 이런 식으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부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명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상당히 결합이 돼 있고 이거를 떼놓고서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나라 과기부에서 그게 이제 네. 저는 과기부가 그러고 싶어서 몰라서 그랬거나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솔직한 말씀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과기부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요. 블록체인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 굴러가고 거기서 땡그랑 나와서 나오는 보상이 토큰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기부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는 기술을 보기 때문에 흥분하지 마. 그렇게 한 거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은 이해되나 이런 게 정말 탁상 행정에 가깝다라고 비판을 하고 시킵니다. 지금 야나님이 시바티 예쁘네요. 도지티인가? 사실 제가 아까 딱 보고 도지코인 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이제 자는 강아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블록미디어 와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익숙하다.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그 멍멍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 멍멍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제가 블록페스타 2023 초차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멍멍이 이름 근데 맞춰도 맞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도지와 시바는 분명히 구분될 거란 말이죠. 이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미묘한 차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분명히 다를 것이다. 자 조혜리님께서 일본에서 마저 떠나는군요. 라고 하셨는데 일본은 지금 조금 돌아오고 있죠. 그 웹3지능 정책을 펼친 뒤에 과세 정책을 아까 소타와타나베 프로블럼을 해결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법인세라든지 거기서 드는 비용들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금융이 저반에 깔려야 되는데 그럴 때 나오는 세금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요새는 싱가포르에 대부분 다가있지 않습니까? 두바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도 힘겨운데 그래도 일본에는 저희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캐릭터와 IP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그런 세금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둘리밖에 없잖아 한이랑 뭐 있어 뽀로로 아 뽀로로 얘기하지 마 저희 K-POP K-POP K-드라마 너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기사를 하나 정도만 보고 좋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블록체인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겹치는 내용이어서 근데 저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실까요? 블록미디어와 디센터의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디센터는 샘올트먼의 흔적조차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썼잖아요 앞에 있는데 요 약간 아 저희 저희 이 기사 한번 보면 우리는 막 얼굴이 막 대문짝만하게 붙어있어 금융이 바스프 불수리 요건 추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를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ISMS 인증을 따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러저러저러한 요건을 갖추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이제 여기서 내가 원화 거래를 좀 하고 싶다 원화 거래 중계를 하겠다 이러면은 은행으로부터 은행이랑 계약을 해서 실명 계좌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에 다섯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ISMS 인증을 일단 따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획득한 곳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몇 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한 서른 몇 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금융위가 수리 요건에 지금 이렇게 수리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수리 요건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리 요건도 맞춰야 되고 또 불수리 요건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많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저희가 일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걸 보면 볼수록 다 튀어나가겠다 솔직히 만약에 도혜리 기자가 이제 미디어를 벗어나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자꾸 사업을 펼쳤어요 블록체인은 그럼 저는 글로벌로 갑니다 무조건 글로벌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나요 단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제약을 받게 되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회사가 제약을 받았대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한국에서 펼치겠습니까 저기 싱가포르 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블록체인 이 업의 특성상 국경 없는 산업을 할 수 있는데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제약이 많은 한국에 얼메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제가 걱정되는 게 사실 미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애초에 규제를 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 방법을 찾아준 곳은 있잖아요 이렇게 핀치에 너무 몰릴까 봐 예를 들어 싱가포르로 한국 기업들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사고가 터져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가상자산을 통제하겠대 그럼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까 봐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책을 변경한 이유 자체가 고령화 사회란 말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필요한데 하다못해 웹3가 차세대 먹거리로 일본 기시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기어나가는 거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애들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물론 기시다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책에 관해서는 정책이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공부를 공무원들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서 웹엑스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올해집요 올해죠 일본에서 가장 큰 웹3 크립토 페스티벌인데 여기에 부스 중에 하나가 일본 금융청 부스가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데요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크립토 스타트업들이 이 크립토 웹3 회사로서 클 때 이거 해도 되나요? 저거 해도 되나요? 체크를 해주고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부스에서요? 네 너무 좋다 우리나라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우와 한 번도 없습니다 서류의 빨간 줄로 가상자산은 안 됨 이런 거는 아 이러다 나 이렇게 뭐 압수수색 들어간 거 조금 힘들다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상당히 이제 공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좀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자매님께서 영자매님께서 싱가포르의 국내 기업도 다 뺏기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클레이튼도 마찬가지 법인상으로는 다 싱가포르의 저기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 옆에 막 다 있잖아요 주소지가 이게 서울시 강남구가 아니라는 게 이게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네 이제 저희 기사 다 봤으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조혜리 기자의 얼굴이 딱 나오면서 자 오늘 마켓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저희 아까 샘 울트먼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샘 울트먼이 발행한 이렇게 챗GPT로도 유명하지만 네 또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올해 출범했습니다 바로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인데요 이게 지금 샘 울트먼의 그런 행보에 따라서 이제 아까 제임스정 제이제이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말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뭐 샘 울트먼이 오픈에이아에서 해고됐다 그러니까 또 막 폭락했다가 아니다 다시 복귀한다 이러니까 다시 올랐다가 아니다 결국 해고가 확정됐다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로 영입이 합류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또 다시 오르고 막 이렇게 출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참 샘 울트먼이 이끄는 월드코인 프로젝트 그거 하나로 이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거죠 실제 이 프로젝트가 뭘 하고 있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 울트먼에 대해서는 아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할 점은 올해 가상대산 프로젝트 월드코인을 출범을 한 건데요 실제로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동그라미를 쳐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여기 노란색으로 저기 앉아계신 분이 샘 울트먼이고 근데 이렇게 맨 앞에 앉으려면 네 생각보다 일찍 되게 일찍 가야 되는데 어 저는 운이 좋게 딱 자리가 바로 있었고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습니다 뭔가 특혜를 입은 게 아닌가 아 그렇구나 너무 정면 센터에 그래서 또 이제 질문할 사람 이랬는데 제가 미디어로서 질문을 또 했습니까? 번쩍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제가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요 마지막에 써놨는데 화폐로서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낼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월드코인이 뭐냐면요 우선 여기 오브라는 진짜 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거기에 눈을 이렇게 갖다 대면 홍채 데이터를 딱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 오브 데이터 오브가 아 이 사람 이 홍채를 가진 사람 제가 자꾸 이걸 홍채로 마이크를 홍채로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이 눈을 이 홍채 데이터를 가진 사람 전세계에 한 명밖에 없어 이거 도예리야 이러면서 아이디를 발급해줍니다 월드 아이디라는 아이디를 발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월드 앱을 깔면은 이제 인증을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주기적으로 월드코인을 줍니다 저도 사실 이날 제 홍채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홍채에 팔았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월드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면 코인을 줘요 그래서 저도 월드코인이 있습니다 쏠쏠합니까? 쏠쏠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입력만 했는데 코인이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이 오브가 주먹만한 주먹만하진 않아요 좀 커요 좀 크죠 이렇게 동그란 마이크 조금 더 큰 그런 건데 이걸 만날 기회가 저는 없더라고요 방구석에 앉아서 편집만 하고 있으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데 네 이제 국내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그 오브 기기가 있는 곳이 국내 한 세 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행사였고 월드코인 믿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해시드 라운지였거든요 그래서 해시드에 오브 기기를 갖다 놨는데 등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던 건 그거예요 이제 이 왜 월드코인 왜 주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AI가 이제 정말 도래를 하면 직업을 이제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월드코인이 기본소득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월드코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사실 나왔던 이야기가 이들이 계속 발표하신 내용 강도했던 게 뭐 우리 홍채 데이터 다른 데 안 써 이거 이걸로 뭐 어디 막 노출되지 않아 우린 잘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어 말 이제 주창하는 것처럼 월드코인이 기본소득으로 기능을 하려면 전 세계에서 이게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화폐가치를 만들 겁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잘했어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대답이 대답이 중요하죠 대답이 대답이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이거 기사에 썼는데요 이제 옆에 이 샘 울트먼한테 물었는데 옆에 계신 이분이 답했어요 근데 뭐라고 답했냐면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 중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월드코인 발행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당시 시점으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월드코인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였죠 이게 만약에 샘 울트먼이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런 똑같은 내용을 이제 그 다른 누군가 잘 모르는 일단 이 답변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앞서서 듣긴 했었는데 왜냐면 인터뷰를 취재한 내용들을 이제 들었으니까 네 일단은 비트코인 리스트들 비트코이너들을 긁었어 일단 스타트부터 네 비트코인은 1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 자체를 인정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출시를 했어야지 음 네트워크 효과를 왜 우리가 만듭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 그니까 이게 만약에 샘 울트먼이 아니라 그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이 희망 샘 울트먼 만큼의 명성과 지위와 이런 명예가 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만약에 제가 이걸 취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상당히 의심을 하고 봤을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물론 이 월드코인을 동의를 하고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 뭐 매수를 하시거나 보유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겠지만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 컨셉은 오케이 그런데 방법이 이상하다 예를 들어 월드코인에 마켓메이커가 있습니다 음 월드코인에 이제 마켓메이커에게 수량을 주어서 시장에서의 가치를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보충을 하도록 그러니까 밑받침을 하도록 하는 수량을 발행을 한 양 중에 일정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마켓메이킹이라는 게 이제 증권에서의 M&M하고는 다르게 이 바닥에서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면서요 모든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면서요 그런데 마켓메이킹의 수량을 따로 빼놨다 이상하잖아 그게 이상해요 뭐를 어떤 내용을 지금 하겠다는 건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처럼 샘 울트만만 믿고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분을 많이 믿으시니까 이분의 행보에 따라서 가격이 막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물론 스탠리 최님께서 댓글에 이제 규제기관의 동향에 주의를 하는 차원에서 보수적인 답변을 한 측면이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자기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내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특히 가격과 관련하거나 이 가치 뭐 하필에서의 가치는 어떻게 하냐는 게 마치 그 사람한테는 가격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이런 느낌으로 다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음 질문의 뉘앙스가 질문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질문을 다이렉트로 한 거에 대한 대답이 이거라면 저는 이해는 가요 음 만약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 저희 이거 농담이고요 통역 누가 해드렸는지 말해도 될까요 누가 했어요 이때 장동선 박사님도 오셨어요 뇌과학 네 뇌과학 장동선 박사님 장동선 박사님이 이제 실시간으로 제 질문을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장 박사님 저희가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아마도 뉘앙스상 제 느낌에는 이제 가격에 가까운 뉘앙스로 전달이 됐다면 오히려 이 대답은 그렇진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소득으로 기능하려면 이게 같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케냐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음 왜냐하면 의도가 있고 예를 들어 케냐 정부가 뭐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이제 국민소득이 저희보다는 낮은 우리보다는 낮은 곳이지만 나름대로 잘 꾸려가는 그런 정본데 이게 사람들의 정보를 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주고 돈 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 홍채 데이터를 암시장도 있고 네 막 팔고 그러는 무서운 시장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블록페스타 2023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리는 12월 7일 행사에서 이 5부가 옵니다 아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일부러 아까 빌드업을 알지 빌드업을 어 상당하신데요 우리나라에 현재는 두 대 있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해시드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해시드한테 해서 잠시 뺏어서 강남 드림플러스 12월 7일 하루종일 홍채를 빼앗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앱 제가 지금 실제로 앱 화면을 방금 전에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1일 오후 3시 2분 기준 전세계 35개국 246만 4209명이 홍채를 등록했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 진짜 갈 길이 근데 멀다 뭐냐면 저는 이게 되게 많아 보이긴 하잖아요 느낌이 안 오는 게 제가 IT를 취재하던 사람으로서 이제 1년에 아이폰 신작이 나오면 출야량 데이터를 보면 이런 200만대의 등록수 뭐 이런 숫자는 굉장히 애기애기한 숫자예요 이거는 폐망한 숫자라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한 해 동안은 그 해 나온 아이폰 신작의 출야량의 3분의 1은 돼야지 생각해 봐요 이미 핸드폰 있는 사람들이 새 거를 사는 거의 3분의 1도 못 쫓아가는 죄송합니다 삼성 죄송합니다 그런 등록 대수와 증가세라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사는 출야량이 아니죠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등록 숫자다 너무 저는 이게 굉장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또 그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폭발력이 많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35개국에서 246만명이나 홍채를 등록을 했다는 게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뜻이니까 블록체인 신에서는 이게 상당한 숫자예요 계속 많은 분들이 우리는 웹3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이제 웹2 기존의 사용자들 여기로 이끌 거야 라는 이야기를 늘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이렇게 옮겨 올 거야 데리고 올 거야 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웹3 세상을 보는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조금 과제라고 보는 게 샘올트번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오픈 AI랑 싸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MS를 가든지 그거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월드코인은 정말 투자하잖아요 이거는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존재하고 그렇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홍채 데이터를 통해서 월드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이것도 저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네이버 플러스 유료 구독하는 숫자가 200만 명이 훨씬 넘을걸요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웹2와 웹3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너무 멀다 너무 진심으로 근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너무 많다 언제까지 희망 회로만 돌릴 셈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보는데 물론 응원합니다 해보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떼진 않겠죠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요 벌써 쥐지치면 스캠 인정이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오픈 AI 사태를 겪으면서 월드코인이 떡락을 했다가 떡상을 두어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점도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난 그것도 이상해 그 개인의 신상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코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아이러니하죠 이상해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그래놓고 12월 7일 날 드림플러스에 오시면 5불을 등록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막 MS 세몰투머니 MS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 월드코인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인공지능과 뭔가 뭐 어떻게 나중에는 결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하거든요 테슬라와 도직코인의 관계인가 뭐 그런 거죠 그럼 뭔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네 MS는 블록체인 사업은 하지만 코인으로 뭘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도 NFT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로블록스는 하죠 마인크래프트는 NFT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아마도 제일 잘하는 회사일 거예요 MS는 하지만 그걸로 토큰이라든지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갈기로는 하지 않을 계획인 걸로 오 몰랐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로블록스는 한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거 보죠 다음 뉴스는요 비트코인 채굴 수익률이 올해 최고치 근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채굴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설명은 써놨는데 아 어려워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채굴 수익이 최근 3개월간 계속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방송 시작한 게 10월 31일인데 그때도 비트코인 많이 올랐습니다 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채굴자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이게 뭐 이거 왜 왜 중요하지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채굴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는 채굴 어쩌고 하는 것 같아요 해시레이트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이해를 하고 하고 또 해도 다음에 들으면 또 새로운 맞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오늘을 끝내주세요 오늘요? 그 이해를 끝내주세요 저 네 됩니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8시가 넘었잖아요 지금 축구를 한단 말이야 지금 축구예요? 한국 대 중국 지금 A매치를 해요 월드컵 그건가요? 월드컵 지역 예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시청자가 빠져나가잖아요 빨리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말이 빨라졌는데 네 채굴업 쉽게 설명드리면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서 이제 누가 빨리 푸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를 풀려면 연산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진짜 이런 일반 컴퓨터로도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이 채굴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보이는 게 제가 채굴장 사진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채굴기예요 이게 우편함 아니고 우편함? 아니에요 이 채굴기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딱 연산에만 특화된 채굴기들이 기능 좋은 채굴기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것만 돌리는 기업들도 많고요 이게 마이닝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채굴기 다 모아놓고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채굴기 기계를 돌리려면 지금 마음이 급해졌다 네 중요한 게 뭘까요? 전기? 네 여기 제가 사놨지만 전기세가 정말 중요해요 전기요? 전기세 아니죠? 아 전기료 네 전기료 수정하겠습니다 전기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싼데를 찾아야 됩니다 전기료가 싼데 어디 어디 어디로 가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그 나라가 갑자기 예전에 미국에서도 채굴 많이 하고 러시아에서도 채굴 많이 하고 예전에는 중국에서도 채굴을 많이 했는데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하지마 이러면서 다 금지시키면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채굴했고 아까 기사 쳐다보니까 러시아에도 있다고도 하고 비트맥스는 다 또 쫓아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전기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값싼 전기료가 정말 중요하고 왜냐하면 또 이게 열 채굴기를 돌리면 열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채굴기를 계속 돌리면서 이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럼 저기 시베리아 같은 데 좀 시원하고 1년 내내 선선하고 혹은 동굴에다가 이걸 때려두면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가 동굴 같은 데구나 약간 여기가 동굴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동굴에서 돌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그런 텍사스 같이 이렇게 쫙 그 태양이 짠짠한 이런 데서 돌리는 데도 있고 그 암하게또 영화 보면은 그 유전 파는 그 그것도 이제 채굴 같은 거죠 그거 이제 한 대 막 서 있고 이런 데다가 그냥 채굴기 그냥 야외에다 깔아놓고 그럴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런 공간을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제 거면은 상관없지만 뭐 공간을 임대해야 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임대료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기계 비용도 있습니다 이게 채굴기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사서 돌리는데 뭐 한 2년 지나면 더 성능 좋은 채굴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로 암만 돌려도 이거를 못 따라가니까 그럼 채굴기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채굴업자는 기본적으로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이 사업인 거예요 채굴업은 힘들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어렵습니다 전기료가 비싸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채굴업이 아 이렇구나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채굴을 하려면 그걸 알고 알고 이걸 다시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지금 BTC 채굴 수익이 최근 가장 높으면 이거 어떡해요 저 같으면 팔겠죠 지금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크리프토컨트에서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채굴자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속 비용이 필요한 존재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니까 그리고 심지어 전 지금 채굴자들이 보유한 양이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9.4%를 채굴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수익률이 내가 극대화됐을 때 이거 팔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갑작스럽게 대량의 물량이 풀리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채굴자들의 어떤 수익 채굴자들의 동향 이런 것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센터나 저희 블록미디어의 뉴스 텔레그램 이제 구독하시잖아요 텔레그램 디센터 것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더 많이 해주시고 보면은 뉴스 중에 가끔 채굴자가 거래소로 이동시킨 물량이 얼마다 이런 뉴스가 가끔 있어요 이게 되게 멘트가 항상 비슷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실 수 있는데 이게 거래소로 갔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고 그렇죠 거래소에서 빠졌다는 게 유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래 물량과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 네 채굴자도 고래죠 그럼요 그래서 이 채굴과 관련된 것들은 한국에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가능하다는 이론을 설파하신 분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원이라고 굉장히 젊으신 분이 계십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대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론을 제시를 하는데 주체가 어디냐? 한전 한국전력이 어디서 해야 되냐? 제주도에서 해야 된다 폭력발전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이제 우리 육지라 그러죠 우리 본토를 육지라 그러고 제주는 이제 섬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송전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로스트가 너무 크니까 제주도에서 따로 발전을 시켜요 근데 제주도는 잉여 전력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거를 어차피 버릴 전력이면 그 남는 걸로 채굴하면 되지 않냐? 비트코인 어? 그 말에 저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이 너무 쓰달데기 없이 전기를 쓴다 이거 산소 지금 다 줄이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전기가 많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아니 비트코인 아니라 전기는 그 만들어진 발전한 그 장소 부근에서 쓰지 이거를 막 옮기고 이런 거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할 방법은 있죠 뭐 ESS 같은 거를 구축을 해서 전력을 저장했다가 뺏어 쓰고 할 수 있는데 구축하다 돈 다 쓰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 남는 전기 뭐 할 거냐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하자 그러니까 김세연구원의 주장은 만약에 제주에서 그걸로 잉여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 한전 적자를 메우고 남는다 그러면은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돈이 줄면서 우리가 한전에다가 갖다줘야 되는 돈 그리고 이용료도 내려가고 꼭 먹고 알 먹고 너무 재밌는 주장인데요 굉장히 좋은 주장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에 나왔던 김세연구원의 리포트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검색하시면 이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봐야겠어요 굉장히 그럴싸한 리포트고 물론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맥스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다가는 산 위에다가 콘테이너로 이제 막 만들어갖고 산 위에서 이제 풍력발전하고 그리고 거기는 화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산 지열로 하고 화산에서 나오는 열로 하고 저희가 또 엘살바도르 이야기도 있다가 조금 할 거니까 네 네 고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전 채굴론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네 재밌는 주장이네요 우리 정책 규제에서는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채굴력이 머리만 하자마자 머리 아파지는 채굴력이 벌써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탈이 지금 마이너스 아 그래요?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 친비트코인,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 이라고 제가 잡아봤는데요 중남미 전문가 시작 아 중남미 전문가는 아니고 중남미 전문가를 꿈꿨던 학생으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분이고 머리 스타일이 독특하셔서 인상에 딱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머리예요 이게? 네? 수초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분이 강경 우파 경제학자이고 빼소 대신 스페인어에서는 또 빼소라고 읽거든요 네 빼소 대신 몰라 네 달러를 채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일단 기사를 읽어볼게요 밀레이 당선은 비트코인의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이 경제를 재부응할 핵심 요소라 보고 있다 통화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겠다고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왜 재밌냐고 생각을 했냐면요 자유주의, 보수주의, 강경 우파 경제학자잖아요 그렇죠 미국 달러를 채택하겠다 미국 자본주의, 경제 제가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런 것과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이런 중앙 집권 중에 있는데 달러의 패권을 무시하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고 탈중앙화를 주창하는데 이분은 뺏어 대신 USD를 채택하자 하면서 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강경 우파고 경제학자인데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이게 굉장히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수라는 아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정치 얘기하겠는데요 헷갈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 보면요 아르지니아의 문화라든지 전남의 문화가 섞여서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다음 제가 장에서 아주 진짜 간략하게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지만 진짜 간략하게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페론, 후한 페론이라는 그 아르헨티나 예전 대통령이시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페론 그 아르헨티나에서 집권을 두 차례 했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했을 때는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론 대통령과 페론 부인 에바 페론이 이제 페론이즘이란 페론이즘 이라는 정책을 내세운 거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국가 주도 사회 경제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 페론이즘이 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뭐 브라질 또 그렇고 이런 쿠바 이런 데 여기 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국가 주도의 정책 이런 좀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들에게 대중 영합주의가 만연한 곳이다 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런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수주의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자유주의 경제 이런 거를 중시하는 게 보수주의고 반대쪽의 민주주의는 좀 그와 새롭게 이거 기존의 사회 가치를 우리가 바꾸자 뭐 개혁하자라는 게 진보 보수와 진보 뭔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게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치가 이런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건 민주당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여기서는 그게 어떤 지켜야 할 보수적인 가치인 거죠 오래된 낡은 가치가 여기서는 이런 거고 이거를 개혁하자 타파하자가 이제 반대급부로 나온 게 우파적인 우리가 봤을 때는 우파적인 정책인데 여기는 좌파가 보수적인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뭔 소리인지? 네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그 사회를 봤을 때 여기에서 지키고자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치가 뭐냐 보수적인 가치가 뭐냐 했을 때 여기는 페로니즘이었던 거죠 아르헨티나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자면 나라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되게 오래된 트렌드였는데 그거를 때려치고 이제 다 없애 조금만 해 조금만 우리가 손 댈 테니까 알아서 다 민간이 해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죠 뭔가 한국이랑 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사를 보면 와 이제 지금 구급화 대통령이 당선됐다 여기 맞는 말인데 그 구급화가 맞는 말인데 이게 아르헨티나의 기존의 가치가 원래 여기서 지키고자 했던 그 오래된 이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여겼던 게 여기서는 좌파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런 거였으니까 이거 개혁하자라면서 이렇게 반대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쪽이 맞고 우리나라가 뒤틀린 것 같아요 그건 저는 그런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나 이제 진보주의를 갖고 있으면은 복지정책도 많이 하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해갖고 사람들한테 많이 잘 살게 이렇게 하는 쪽이 맞고 오히려 민간한테 맡기고 항상 우리도 이제 경제는 민간한테 민간 주도형 뭐 이런 게 이제 우파 보수인데 이쪽이 이제 우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네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비트코인 탈중앙화 미국 달러 패권 무너뜨리자로 나온 건데 이분이 왜 지금 비트코인을 이야기할까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는 이제 국가 주도의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거를 탈중앙화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극우파고 완전 극단주의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별명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나온 게 탈중앙화 이 가치를 어떻게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무섭기도 합니다 왜 무서우신가요 아르헨티나가 전 잘 몰라요 중남미를 축구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네 뭐 페루 뭐 혹은 우르가이 뭐 아르헨티나 네 뭐 우리랑 축구 월드컵에서 많이 만난 팀들 아닙니까 뭐 올리비아 뭐 약간 북중미에 가깝고 네 뭐 그런 팀들 그런 나라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여실하게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론이라는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집권당 때문에 두 번인가가 아마 부도가 국가 부도가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옛날 올드 축구팬이라면 기억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메시 이전에 아르헨티나의 상징이었던 바티스투타라고 이제 축구선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승을 하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열심히 했지만 4강인가에서 어느 월드컵에서 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포수 같은 그 장발에 약간 그 굉장히 멋있게 우람한 덩치를 가진 남자 선수가 눈물을 막 흘리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눈물이에요 아마도 이제 페론이즘이라는 이 국가주도사회정책이 실패를 하면서 어 그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고 환율이 엉망이 되고 그 자기 나라의 패소화가 뭐 쓰레기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극단적인 극빈층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에서 희망을 줘야 됐다는 생각을 아르헨티나 축구선수들이 했었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바티스투타 아이알라 뭐 사비올라 많이 하시네요 전수들인데 그 이후에 또 부도가 난 게 아르헨티나 그래서 메시가 그렇게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싶었던 게 또 이유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아 그렇군요 축구와 축구와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의 이 빈곤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음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메시 같은 사람은 정말 세상을 이 사람들을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지난해 월드컵 전에 준승을 하면서 막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희망을 못 줬거든 그래서 막 은퇴 선언을 하고 난리를 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런 흐름들이 유지되어 오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잃었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극우 후보가 결국에 당선이 되는 네 지금 약간 축구 얘기를 겸하는데 축구 볼 시간이 조금 남으셨습니다 그래갖고 잠시 뒤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시작 아직 안 했어요 아 시작되면 저한테 문자 오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계속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계속 뭐 보수 에서 집권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야당의 어떤 누군가 완전 극우 아니 극좌 야당이 딱 나타났는데 이분이 당선된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완전 다 페로니즘의 이런 이분들이 되게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분이 완전 혼자 이따 빵 튀어나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봐야 됩니다 아직은 당선인이니까요 네 당선인이 뭐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이제 이제 뭐랄까요 어 대통령이 될 텐데 응 그러고 나면은 자기의 공약들을 실천을 할 텐데 그죠 앞서서 보신 것처럼 최소 정부를 지향하고 네 모든 산업의 민영화를 지향하고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아르헨티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눈물들 특히 이제 빈곤이 너무 이제 부와 빈곤함이 격차가 큰 나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르헨티나는 예전에 진짜 잘 살았거든요 아 그 예전이 언젠가요 많이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망가뜨리기 전인 거지 아 마치 아르헨티나는 예전에 우리 필리핀이 잘 살았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아 네네 필리핀이 지금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랄까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정말 잘 살았거든요 네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수입차는 다 필리핀에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아 그런 시대가 60년대 70년대 아 그래요 아르헨티나는 마치 그런 시대를 겪었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영광을 추억하고 아쉬워하고 근데 희망은 없고 그래서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축구를 하게 되고 아 희망을 줘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세뇌되면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왜냐면 먹고 살 길이 축구 선수가 돼서 큰 돈을 버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브라질처럼 음 자꾸 축구 얘기를 하는데 축구 하는 날이라서 지금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네 포기해지더라도 음 우리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어 비트코인을 좀 사셔서 하하하하 오늘 제이제이 기자가 칼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네 아마도 미국 달러화의 그 아르헨티나의 상품들의 패깅이 되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지 못할 겁니다 아 너무 가치가 높아서요 그렇습니다 음 말도 안 되게 비싸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앙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폐소를 폐지하기로 하면 달러를 바꿔주겠죠 음 그런데 달러를 바꿔주기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그 과정에서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폐소화의 가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음 폭락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바꿔주면서 실시간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달러는 없어지죠 아이고 기적을 볼 수 있게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음 그러면 내가 다른 자본과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갈아탈 수 있는 마진이 작아지고 음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 제이제이 기자가 제안을 했죠 비트코인으로 당장 바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칼럼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스페인으로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당신이 써주든 네 네 그래서 지금 중남미에 아르헨티나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달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화산 지열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걸 하겠다 해서 그리고 정부 자체가 비트코인도 많이 샀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아르헨티나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니 한번 중남미 취재를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작은 소망을 네 디센터 부장님들 아마도 언젠가는 이 영상을 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저라도는 뭐 시간이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스페니시로 앞에 있는 이제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내라고 한마디 하시면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축구 관리니까 네 축구 아홉시부터인가요? 여덟시 반부터 아닌가? 아 이제 그래서 점점 나가시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평소보다 방송을 좀 길게 했는데요 그 샘 울트먼 이야기 하느라고 스페니시 하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스페니시요? 아 스페니시? 저희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Vamos 그건 축구장에서 들리는 응원가고 Vamos Vamos 네 좋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샘 울트먼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 이야기가 직접적인 크립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음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뻘소리하고 앉았다 아 그런 댓글이 있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중남미 시장이 어 크립토 업계에서는 조금 어 이런 시장이 있어 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트 세이빙 모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제 어 DCA 방법으로 모아 차곡차곡 모으는 투자를 열심히 보여주고 계신 이제 업루트 컴퍼니에 네 이장호 대표의 업루트 컴퍼니가 곧 페루에 페루에 페루에다가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언제인가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전화해 보십시오 페루에다가 우리가 그걸 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 페루예요 근데? 우리 규제보다는 그쪽에서의 비트코인의 필요성과 국민성 이런 걸 판단하시겠는 거였죠 그거 이제 인터뷰를 가듭하시면 좋을 거 같고 재밌네요 페루에 진출하는데 네 생각보다 중남미 시장이 이 비트코인과 같은 어 가치가 보존되는 보존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에다가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엘살바도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쵸 실질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네 재밌네요 제가 그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네 제가 멕시코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한번 또 가보고 싶네요 요즘 어떤지 네? 안 무서웠어요? 아 저는 그럼 늘 드린 답변이 있습니다 뭐요?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다 네 그럼요 네 어디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르헨티나 축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규제가 어 아마 어찌됐든 간에 기사가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내년 4월 전까지는 아 그럼요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 총선이 있거든요 네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공약을 뭔가 그래도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야기가 좀 화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어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던 분이 저희 JJ 크리프토라이브 플러스에 출연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네 정치권이 가상자산업에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유가 명쾌했습니다 뭔가요? 몰라서 아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식은 할 줄 알아서 증권 뭐 수수료 양도세 뭐 어쩌고 나오는 거는 아니까 코인은 몰라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특히 이제 투자자이기 전에 유권자 아닙니까 음 내년 4월 4월 맞죠 맞습니다 총선을 할 때 물론 이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공약이 안 나오겠지만 그런 성향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셔라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일본이 부럽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면서 네 지난번에 오아시스 영상 제작할 때도 화가 많이 났는데 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고 조회수가 안 나와서 더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아스타 네트워크 영상 많이 봐주시고 네 자 저희 이제 마무리를 슬슬 아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채팅을 해 주셨습니다 좋아요도 지금 나가시기 전에 한번 더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블록페스타 2023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오늘 공부도 있고 그 약간의 스낵들을 또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2만 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음 어디서 어디 갈 때 택시비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요새 물가로 그렇죠 요새 치킨 값보다도 싸긴 합니다 치킨 한마디 순살 치킨 지키면 순살 오셔서 네 한번 보시면 라인업 홈페이지에 블록페이스 다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거든요 요즘 제일 잘나간 사람만 모아놨으니까 그 거기에 오시면 좋았는데 어떻게 오시냐 댓글 달아주시고 지금 실시간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컨택트 c-o-n-t-a-c-t blogmedia.co.kr로 메일을 자기 성함하고 아이디랑 오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함만 딱 추가하면 되니까요 이메일까지 요렇게 해갖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초청할 때 당일날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체크해서 입장할 수 있게 오 너무 좋은 기회네요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디센터는 뭐 홍보할 거 없습니까? 디센터요 디센터요 디센터는 늘 기사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블록미디어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JJ크립토라이브의 JJ기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한 번 더 눌러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었고요 네 저는 디센터 도혜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후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